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모델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에 인공지능 기능을 부품으로서 내장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웹캠을 이용할 것이죠. 그리고 웹캠은 이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아주 내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브라우저들이 여러분이 직접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여는 방식 예를 들면 여기서 컨트롤 알파벳 5나 커맨드 알파벳 5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직접 여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서버는 주소가 HTTP가 아니라 HTTPS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HTTPS죠. 그래서 저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를 간단한 녀석을 하나 찾아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할 것인데 그 방법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여러분이 기터브나 또는 어떤 서비스들이 됐건 간에 웹서버 쪽으로 업로드했을 때 그 웹서버가 HTTPS를 제공한다면 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기터브 페이지라고 하는 기능, 혹시 제 웹원서를 보셨다면 거기서는 HTTPS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로드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귀찮기는 하겠죠. 업로드 할 때만, 업로드 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웹서버를 깔고 싶은 분들은 이 노드라고 하는 노드.js라는 것을 일단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한번 커런트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노드.js라는 프로그램이 깔리고 n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깔려요. 자, 그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주시죠.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코드를 편집하는 편집기인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기능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지정해 봅시다. 오픈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오픈을 누르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왼쪽에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터미널을 켜야 됩니다. 여기 터미널로 가셔서 뉴 터미널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쪼개지면서 터미널이라는 탭이 선택이 되거든요. 저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n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전역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이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로컬 웹 서버입니다. 자, 로컬 웹 서버라는 저것은 프로그램이에요. 노드.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np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ws라고 하면 저 웹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때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htps를 하시면 이 웹 서버가 실행될 때 htps 모델로서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저 로컬 웹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트를 9999로 하시고요. 포트는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한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웹 서버가 실행이 되고 웹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픈입니다. 그리고 포트 뒤에 있는 9999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웹 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이 뒤에 보시면 9999 이게 뭐랑 같아요? 여기 있는 이 포트 뒤에 있는 저 숫자와 같죠. 그리고 http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소에 보시면 https라고 하는 주소가 나올 겁니다. 혹시나 보안 에러, 보안상 위협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무시하고 진행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오시면 이런 화면까지 오실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이 과정이 너무 어렵죠. 아무튼 여기까지 잘 오시면 되고요. 좀 어려우시면 기터브 페이지 같은 웹 서버로 업로드해서 실제 서버에서, 실제 리얼 월드의 서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